대신증권이네요. 대신증권이 매수가가 13000원이고 비중이 60%다. 어제 들어가셨나요? 아니네. 최근에 조금 들어가셨는데 이슈가 나오긴 했죠. 요즘 핫한 증권형 토큰 얘기하고 NFT 쪽 관련돼서 부동산 조각 투자하는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반응할 거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런데 일단은 저는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조금 더 오를 것 같기는 하고요. 재료가 일단 나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단기로 보셨으면 좋겠네요. 길게보다는. 그래서 올라오면 저는 일단 저항을 한번 받았는데 15000원대부터는 수익 실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비중도 많고요. 비중 좀 줄이시죠. 수익이 이미 조금 났는데 비중을 좀 줄이세요. 너무 많네요. 한 40%까지 줄여내시고 20% 수익 실현 올라갈 때마다 20%씩 15000원 위쪽에서 나머지도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